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정부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IAEA인데 공격한다는 얘기가 붙어있네요. 그럼요. 우선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처리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농도가 해양 배출 기준 고시 농도비 총합 1미만입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3중 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내용상 보면 IAEA의 최종 보고서 내용과 유사합니다. 오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여야 오염수 관련해서 대치 여전히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여당의 반응까지 영상으로 좀 길게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국제기법 위반에 대해서는 야당이 할 수가 없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UN국제법 해양재판소에 제소를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정부 보고 그것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서 인권과 관련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 만진다라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특위 반대.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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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말합니다.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 뭘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 하고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 농도가 이만큼이니 안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기준 농도가 강할래 가면 해운대시 부산구라 할 정도 자촌 기록같이 끼고 같이 말고 힘이 생기지 마 민주당은 IAEA 사무총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오염수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국제 유엔 인권 위에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든 말든 영끌 선동을 통해 그 궁지를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으로 보입니다. 최인용 변호사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유엔으로 가져가서 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인권위원회, 해양법 재판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가져간다 해도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지금상에 나올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살짝 코미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AEA가 어떤 기구이죠? 국제원자력기구는 1957년에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유엔에서 제안해서 만든 유엔 산하기구입니다. 유엔 산하기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핵 과학자들이 모여서 검증했는 결과에 대해서 유엔에서 핵과 관련 없는 다른 기구에 가서 이것 좀 봐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윤재혁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방향이 잘못 나가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 스텝이 꼬이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님들이 이 IAEA의 보고서를 봤는지 좀 의심되는데요. 저는 홈페이지에 가서 봤습니다. 두꺼운 것도 있지만 새 페이지로 요약된 거 있습니다. 그거라도 한번 좀 봐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2년, 3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 제기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향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유엔이건 일본이건 찾아가는 그 절차가 좀 제대로 한번 어떻게 보면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유성 기자, 그러니까 유엔 내의 해양법 재판소 다루는, 인권을 다루는 그런 곳으로 가서 이걸 좀 제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판단을 좀 받아보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국제해양법 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 유엔인권, 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먹이사슬,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를 보면 최대 포식자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류하게 되면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방류된 오염수를 먹게 되는 해양에 무슨 바다 생물도 있고 그다음에 어류도 있고 해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엔 최대 포식자인 인간에게 오기 때문에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민주당이 런던의정서 위반 문제를 제기를 할 걸로 보여요. 런던의정서? 네, 런던의정서는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관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1996년에 된 오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본 정부도 우리도 다 런던의정서에 같이 가입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런던의정서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들에게 어떤 의무가 있냐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게 투기가 아니다. 어떤 무슨 쓰레기나 물질을 버리는 게 아니고 물을 방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사실 런던의정서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문제도 제기할 걸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여론전이라고 민주당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이라고 하는 18개 섬나라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것은 사실 인류 역사상 일본이 처음으로 하는 해양 방류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국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에 관련된 활동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종 변호사가 지금 발언 기회를 짧게 욕조 좀 하셨거든요. 지금 장윤선 기자가 아까 법적인 사항을 얘기하시는데 그걸 듣고 손을 드셨어요. 설명하시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민주당이 지구를 지켜라. 독수리 오영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음의 타겟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반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는 그 타겟을 전 지구적 먹이사슬의 안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쟁점을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 왜 그걸 전 지구적인 먹이사슬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 과학적 범위 내에서의 검증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쟁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듣고 계신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영주 상금부대회에 나와 계시거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니까 지금 장윤선 기자나 최인종 변호사 두 분 모두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말씀하시죠. 지금 최인종 변호사께서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을 지켜라. 대한민국을 지키지 왜 갑자기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라고 바뀌었는가?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외계에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조금은 벗어난 얘기고 논점에서. 중요한 건 지금 런던 협약이나 런던 의정서 부분들은 국제협약인데 일본의 지금 오염수 방류가 어떤 해양 투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의에는 여러 가지 일을 민주당이 하는 것은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이미 외무성에서 도쿄 전력에 대해서 승인을 내서 방류를 이미 스탠바이를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일본이 방류할 수 있게끔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IAEA 보고서가 최근에 보면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IAEA 내부에서도 전문가끼리 이견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IAEA 보고서가 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검증이라는 거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검증은 뭐냐면 첫 번째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 안에서 논박과 논증이 일어나고 그 논박과 논증 속에서 어떤 말하자면 정확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이지 않겠습니까? IAEA 보고서는 그냥 보고서일 뿐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일본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방류하시조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라는 어떤 접연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윤석 기자께 시간이 좀 빨리 가서 제가 잠깐 1분 정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 지구적인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 오염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나라만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그 피해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 흐름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흐름입니다. 그리고 IAEA가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에게는 핵사찰 기구로 굉장히 익숙해요. 93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슈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IAEA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을 한 것은 2021년 7월에 일본 정부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목적으로 안전성 검토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어떤 분들은 용역을 맡아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의 결론을 내놓고 이것이 과학적 검증이다라고 그냥 믿어라.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학은 뭡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지금 일단 올 네 분 나오셨는데 세 분 말씀 들었는데 사실 정치권에서 이 공방이 도돌이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보고서가 여러 가지 보고 나왔지만 또 도돌이표로 가고 있고 지금도 지금 그 얘기들을 국회 주변 국회 안에서는 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약간 엉뚱하게 튀는 것 같은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의 개인 SNS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그 생각 글 돌리는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물론 공개됐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최근 들어서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답니다. 이거 누가 봐도 한국 분들이 올리시는 건데 이걸 해요. 그럼 악플 내용 좀 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번 끊아플 뇌물 이거 뭐예요? 뇌물 아 생각돼요. 뇌물 X 먹고 잘도 돌아다닌다. 뭐 도움받았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득과 권력위의 영혼판 21세기 파우스트 악마 대장 국제사위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민주당 내에 약간 목소리를 가하게 내는 강성, 열성, 지휘층들이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이런 비판, 비난 글을 올리는 걸로 보여요, 지금요. 이런 내용과 좀 관련이 있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IA에서 오늘 좀 입장을 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뭔가 유착? 뭐 1번을 위해서 약간 이런 얘기가 우리 야당 중심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나와요. IAEA의 공정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 외부 당사자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전혀 근거 없는 허위다. 여기서 외부 당사자는 아무래도 1번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좀 반박하는 모습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여야, 정보화의 어떤 대립전선이 지금 야당과 IAEA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민현주 전 위원님. 로시 총장의 개인 SNS까지 찾아가서 악플이 달려있는 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과학의 문제에도 점검이 필요하고 계속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걸 주장하는 과정에서 IAEA 보고서가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일단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오염수 전체가 다 완벽하게 안전하다가 아니라 지금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앞으로 그 절차를 정확히 지킨다면 그 적합한 기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우리나라 정부도 IAEA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것이 다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죠. IAEA에서 지금까지 절차를 지켜서 처리가 된 부분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과학의 기반을 둔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선동을 하고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구호성에 반대는 하지 말자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오롯이 이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나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일단 아직 방류도 안 했고 해산물 수입도 안 했는데 일단 수산업자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수산시장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되리잖아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지금 텅텅 비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민주당의 극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개딸이란 분들이 저희 국제기구에 있는 사무총장에 지금 개인 SNS가 지금 저렇게 문자 폭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글 폭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개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추정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든지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말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막말이죠. 욕이고 근거 없는 인신 공격이고 뇌물을 받았냐 하면서 욕설을 쓰는 거죠. 이거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이 일부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지만 이거는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치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자제를 한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도 이걸로 총선을 계속 끌어갈 생각인 것 같아요. 잘 만났다 이 사건으로 내년 4월까지 가자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나치면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오늘 밤에 우리나라로 옵니다. 지금 일본에서 머물고 있죠. 오늘 들어와서 9일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간에 밤에 늦게 도착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좀 가졌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와 관련된 건 이겁니다. 한국에 가면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 일단 우리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건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는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민주당은요. 지하러 온다면 만날 의향이 있다. 일단 이런 입장도 좀 공개됐는데. 소영주 부대비 나와 계신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만난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만난다고 봐야죠. 결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 85%가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드는 듯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겠죠. 그리고 이제 위성곤 후쿠시마 방류 대책 단장이 있습니다. 같이 자리를 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최근에 또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이 들어오게 되면 정의당도 반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과학적 검증들이나 주장들을 좀 듣고 나서 IAA 사무총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로시 총장이 야당과 만나고 싶다는 건 매우 환영하고요. 민주당은 당연히 그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주저암 없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이거는 민현주 의원님하고 장윤선 기자가 좀 생각을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방류에 대해서 강하게 반반하면서 지금 철양 우산까지 벌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태평양 인근 도서국가들과 연대를 통해서 뭔가 같이 방류 반대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요. 중국과 연대한다는 얘기는 꺼내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요. 얼마 전에 굉장히 논란했던 싱하이밍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 다시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중국과 뭘 손을 잡는다. 중국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류에서. 그런데 중국과 민주당이 뭔가 연대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현주 전 의원님, 그다음에 정수 기자. 이거 어떻게 해줘 봐야 됩니까? 중국의 문제들, 서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때는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느냐. 그런 비판들도 있었는데요. 중국이 지금 반대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정치적인 것이 크죠. 그리고 아예 보고서에서 하는데 지금 검증을 하는데 중국도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전문가가 참여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1개 국가 전문가들 참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약간 이견이 났었던 것이 중국뿐이 아닌가, 중국 전문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비판한다는 것에 상당 부분의 근거는 일본에 대한 반대나 견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쓰고 있다. 이런 점들을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에서도 중국과 연대하는 것이 그렇게 여론을 긍정적으로 끌어내는 데 불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이 사실 이것과는 직접 이 오염 처리 수를 방류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영향을 직접 받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알겠지만 정말 과학과학 지금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도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언론에 나와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윤선 기자, 중국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가지고 계속 반대를 했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앞서 말씀드린 태평양 여러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나라들의 연대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데 민주당에서 중국 얘기는 최근에 사실 안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중국을 특정해서 할 이유가 없죠. 왜 중국을 특정해서 얘기를 합니까? 반대하는 모든 나라와 함께 연대하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좀 바로잡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민주당에서 나온 논평이나 입장을 보면요. 태평양 도서국가라고는 무엇을 박았어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연대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중국을 덧붙여야지 연대가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도서국가, 왜 태평양 도서국이라고 지칭을 하냐면 태평양 도서국가인 18개 나라에서 전문가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 포럼에서 검증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국제연대는 당연히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그게 딱 중국하고는 연대하고 다른 나라하고는 연대 안 하냐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전체 탱크가, 오염수 탱크가 1070개예요. 그중에서 샘플링한 게 3개고 지금 IA에서 샘플링한 게 딱 1개입니다. 그 1개 중에서 나머지 2개는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오고 이 1070개 가운데 1개 샘플만 떠가지고 이거를 조사한 거고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알프스의 성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걸러낼 수 있냐. 그런데 기준치의 72%가 초과됐다. 그런데 이 초과된 핵종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큰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서영주 민주당 부대명 맡고 있으니까 중국과의 연대는 민주당에서 지금 생각 중입니까? 어떤 방향입니까? 그런데 중국과의 연대가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한 대로 태평양 도서국과 18개 국가에서 이 전문가 그룹들이 IA의 전문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대부분 반대하는 전문가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서를 썼던 IA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찬성하는 기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균형감감이 안 맞는다는 차치에서 이쪽에 집중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지. 지금 중국하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전국에는 다 반대하는 국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굳이 딱 찍어서 왜 중국하고 하지 않아 물어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중국 대사관을 이재명 대표가 방문해서 심화인 대사를 만났잖아요. 그 자리에서 연대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때 연대를 하자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대를 뭐냐면 경제 규제나 경제적인 연대를 하자는 얘기였죠.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제작진은 그 내용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해 주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오염수 관련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 놓고 중국과 연대를 희망한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중국과 연대보다는 태평양 도서국과 쪽하고 연대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염수 부분에 있어서 대응하는 것들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실상 이런 대답을 기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부담이 되니까. 싱하인민 대사 자리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엮이기 싫으니까요. 왜냐하면 정부의 당은 지금 보면 우리가 무슨 반일 감정을 고조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친중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갈라치기가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굳이 지금 현재 그런 부담까지 알아가면서 정정화시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문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재우는 활동에 저희가 될 이유는 없다라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손들 들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먼저 최인종 변호사 먼저 드셨고요. 최인종 변호사, 장윤성 기자, 민영주 의원, 윤순서로 제가 잠깐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저도 그 사이에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확인해보면 지난 6월 7일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 대사관에게 초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중국 대사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한중 우호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을 주제로 회동 겸 만찬을 한다는 사실을 공표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을 때의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이미 이 문제가 공론화됐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하고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IA의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11개국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중국뿐만 아니고 오세아니아를 대표해서 마샬 제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최종 결과 같은 경우에는 관계되는 이의 당사자 전 세계에서 사실 다 포함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그 의견을 종합했을 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도쿄전략이 얘기했던 우리는 다 이미 방류가 준비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국채 기준에 맞습니다. 그렇게 인증을 했는 것이죠. 장유승 기자. 당연히 그때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하고 만날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가지고 연대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관광 문제, 비자 문제, 중국하고 한중간의 경제 교류의 문제, 기업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있는 한중간의 이슈들을 돌아보는데 그중에서 핵심은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연대이죠.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G7 회의에서도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환영 논평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잠깐만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채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중국만 반대하는 것처럼 하소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중국, 홍콩, 대만,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도, 캐나다도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지금 EU 나라들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염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전 세계의 전 지구적인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UN에 가져가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런 이기적인 결정과 판단이 과연 옳으냐. 과거에 고로바초프는 체르노빌 사고가 있었을 때 그것을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냉전을 뚫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일본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본인들이 자기들이 결정해서 그냥 바다 방류를 하겠다. 이게 이후에 지금 30년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00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인류에 끼칠 영향. 지금 괜찮아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이 태어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누가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일본 정부가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명확한 사실은요. 지금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 이런 형식으로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많은 각국에서 논의가 다르고 IA도 이번에 그거에서 논의한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지금 내부 말씀 드려봤지만 치열하게 정치권이 여기가 더 치열합니다. 다시 이렇게 공방이 오가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민현준 전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굳이 중국만 뺀 이유는 거의 정치적인 이유다. 아까도 칭할미 중국 대사랑 그 당시에 간담회 할 때 나왔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에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역풍을 맞았습니까? 친중, 조공외고하냐, 굴욕외교다라고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판을 이뤘었죠. 그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중국과 손잡으면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그 역풍이 두려워서 굴욕외교에 대한 역풍 때문에 저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어떤 조사 결과 발표를 했죠. 그런데 아예 이 내용과 거의 대동소유하다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 잠깐 꺼내봤는데 한 30분 정도 흘러갔습니다.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